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저웅천위원회 작심저격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웅천위원이 제2의 금태섭위원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작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언론중재법 때문에 망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언론중재법 걷어들이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번 4.7 재보궐선거 같은 국민의 대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대급 성탈을 했습니다 아예 문재인과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을 딱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때문에 송영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대저격을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조홍천위원회의 이러한 작심 저격 소신발언이 나간 이후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은 조홍천위원에게 당신이 제2의 금태섭을 꿈꾸고 있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을 탈퇴를 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홍천위원회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가 아예 그냥 발칵 뒤집어였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25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고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정권은 언론중재법 통과 이후에 국민들의 뜨거운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며 대선주자인 박용진 위원이 언론중재법에 관해 이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저목저목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대저격한 사람은 조홍천위원이 유일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홍천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 4.7 재보궐선거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러한 언론중재법을 발의를 하게 했는지 또 더불어민주당이 왜 속전속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못 보는 것이냐며 사실상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자 여기서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퇴임 이후에 문재인과 관련된 추측성 기사들을 쓰면 무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이상 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문재인과 문재인 최측근들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아예 못 쓰게 하겠다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외신들까지도 얼마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또한 외신들 뿐이 아니라 서울외신클럽이 100여개 나라들의 성명을 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있고 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언론재갈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난리가 난 이 언론중재법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다 참다 못한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작심을 하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대저격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천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당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과대 이런 문제는 핵심 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모르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문재인 청와대는 느끼고 있지 못하느냐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는 이제 언론중재법 통과 이후에 쓰나미처럼 더불어민주당을 덮칠 우리 국민들의 성난 부글부글거리는 그 본질을 못 보냐며 질타를 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천위원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신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약화 국민 알권리 침해로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인데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에서 이제 합의가 필요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와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더불어민주당, 우리당의 공략,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로 가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럴 때 언론 기득권들과의 야당의 반발도 더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홍천위원회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위원들은 대놓고 조홍천 내가 그렇게 우리당과 또 문재인 정권이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결시키려고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조홍천 내가 제2의 금태섭을 꿈꾸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며 정 그러면 국민의 힘으로 가라 라고 성토의 성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홍천위원회의 이런 대저격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도 조홍천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서 할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며 한마디로 청와대도 조홍천위원회의 발언에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홍천위원회의 작심저격에 문재인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제2의 금태섭을 꿈꾸던 어쨌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위원회의 소신 발언은 분명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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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